옆집 잡았다 왼쪽 담벼락이지? 응 나 찾아보겠다 오른쪽으로 컷 어 곰아 여깄어 아 맞아 곰이야 맞아 어 이미 하나 들어갔어 판트 끝났고 반대편 끝에 있는 거지? 어 중간에 있어 중간 왼쪽 며느리에서 와봐 오른쪽으로 나갈라 한다 나갔다 가지마 형 폭폭폭 아 연마인가? 연마켓스 어 여기가 왜 아 유키 이렇게 아 아 기절이 하나 뻑이 타고 꺼리러 갔다 레토랑 둘 기절 저 연마가 살리고 있어 아니 연마켓 기절 레토랑 아스트 야미 아 너무 맛있는데? 아 맛있다 야 왼 잡았고 반초 단풍도 불 아 이게 딱 모를 것 같네 안 나와 안 나와 거리도 멀어 양잠만 남겨 사 뒤에 하나 왼쪽 바이 뒤에 하나 뚜벅이 플레이어 하나만 다시 운전자 혹시나 그래도? 절대 못 살려 쭉 위로 깎아기 힘들다 쭉 떨어져야 될 것 같아 안보여 뛴다 같이 왼쪽 아래에서 하자 오케이 트레이드 느낌으로 가보자 측 아하 내껀데 오 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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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우와